전주시는 청사가 비좁다 보니 해마다 수억 원을 들여 옆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청사 확보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류를 잔뜩 챙겨 청사를 나선 전주시 공무원들이 주변 민간기업 건물로 들어갑니다. 각종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서장 결제를 받으려면 이렇게 청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원이 2천 명이 넘어 1만 9천 제곱미터가 필요하지만 현재 전주시 청사는 60% 수준인 1만 1천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8개국 36개 과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개국 19개 과가 인근 2개 빌딩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증금 30억 원에 해마다 임대료와 관리비로 5억 원 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임대료로 쓴 돈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이 청사 확보는 두 해째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다급한 사정을 잘 아는 민간기업이 감정가보다 높은 값을 받기 위해 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있는 건물 본사하고 협의 중이라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예 새 청사를 짓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종합경의장 부지로 전주시 청사를 옮길 경우 그쪽이 전주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예산 낭비에 업무 효율성까지 떨어뜨리는 청사 부족난. 전주시의 해법 찾기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